Q. 발이 안 닿으면 수영을 못해요 저는 바닥에 발이 안 닿으면 수영을 못하고요 근데 한번 이겨보고 싶어요 바리힐! 성적을 목표로 가는 것보다 내 자신과의 성공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다리나 불리는 사나이 김평방! 남편 여러분들 나와주세요! 우리 언지연 씨 앞으로 멋진 활약을. 멤버라의 친구들 대 아이돌. 아이돌 대 멤버라의 친구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퍼쿨 다이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m에서. 왜냐하면 스프링이 제일 낮은 게 3m잖아요. 지금 3m거든요. 여러분들 지금 3m에서 뛰었기 때문에 가능해요. 저는 높은 데는 좀 걱정을 덜하는데 스텝이 안 맞을까 봐. 스텝이 진짜 못하다고. 아니요, 스텝은 4발이 갈 거예요. 지금 처음이니까.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와서 끝에 그냥 발끝만 살짝 밀어주고 점프만 하시게. 네, 알겠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사러 오십시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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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위에 못 나가고 그래, 저게. 조금 앞에. 쏙! 쏙! 거기 서. 의심하고 혼자 한번 해봐요. 처음 접해보는 스프링인데, 스프링과 여기 플랫폼이 또 너무 느낌이 달랐고, 겁이 조금 나더라구요. 지금 이 위로 못 나가고 있구나 저게. 좀 앞에! 짠! 하나, 둘, 들고! 하나, 둘, 들고! 오른발 내려놓고! 안 되겠다! 좀 더 앞에! 천천히 가요 천천히! 천천히 가요 천천히! 조금 더! 조금 더! 됐고! 자기 자리 잡아요. 옆에 기둥하고 내 다리 봐놓고! 일단 끝까지 나가보고! 하나, 둘, 셋, 들고! 이게 왜? 자 끝에 서봐요. 거의 외줄타기 폼인데! 끝에 끝에! 자 흔들고 뛰어봅니다. 앞에 보고! 시작! 앞에 앞에! 끼는 게 다 뭐야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! 여기가 탄성어를 한번 느껴봐봐. 여기가 탄성어를 한번 느껴봐봐. 여기가 탄성어를 한번 느껴봐봐. 하나, 둘! 파이팅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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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뛰었다, 눈 괜찮은데. 와아! 아니 저게 걷는 게 힘든가 봐요, 걷는 게.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,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. 지금 저보고 하라는데 한 번도 안 뛰면 사람도 돼요? 이것도 되고요, 저쪽 산미도 되고요. 한 번도 안 뛴 사람도 산미는 돼요, 무조건. 돼요, 무조건. 이건 어떻게 떨어져도 잘못되지를 않아요. 뒤에서 이렇게 못 봤어도 할 것 같은데. 가자, 누구냐, 영호야. 내가 왔다. 파이팅. 난 뭔가 손에 부르는 느낌인데. 알지, 우리 동작? 어. 아, 너무 무서워. 어떡해.